랍스터, 너무 오랜만에 랍스터 너무 맛있었어 한번 먹어봐요 이렇게 발라주는 세심함까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으면 웃는군요 진짜 웃는 나는 건달 표시 되더라 맞아 맞아 이게 약간 누구든 욕하는 사람이 있잖아 화다, 화다 이렇게 그릴에다 구운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탱글탱글해? 쫄깃쫄깃하죠? 얘 바다에 사는 애 맞아? 그래요? 너무 부드러워? 달아 맛이 달아 사실 이게 접하기가 엄청나게 사실 고가야 랍스터는 안 좋잖아 그쵸, 비싸고 랍스터 음식은 랍스터 요리는 고가야 여기 오니까 이제 먹지 그치? 순환시장에서 바로 쪄서 주는 킹크랩 먹음에 나는 먹다 보면 짜고 물려서 잘 못 먹겠거든? 너무 맛있다 와, 이거 봐, 설아 그리고 웅약이 빼먹는 맛이 있지 않아요? 식초? 살이 몸통 살보다 더 단단하구나, 집게발이 맛있어? 응